안녕하세요 채널 루마픽입니다. 오늘은 임혜진이라는 조금은 특별한 AI 사진 보정 툴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임혜진은 AI 기능으로 사용자의 취향을 분석한 그리고 유명 작가들의 보정 스타일을 내가 찍은 사진에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보정 툴입니다. 대량의 사진을 편집할 때 노출이 달라도 색감이 달라도 AI가 각각의 사진을 분석해 원하는 룩으로 알아서 보정해주는 아주 똑똑한 프로그램입니다. 라이트룸의 카달록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 사용법도 어렵지 않고요 AI 기반이라 단순히 러스를 입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보정 작업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1500장 무료 보정이 가능하니까 부담없이 한번 사용해보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촬영한 사진을 임혜진을 통해 AI가 어떻게 보정하는지 작업 과정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 자 이제 보정을 해볼텐데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이 임혜진은 라이트룸의 카달록을 기반으로 작동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혜진 자체에서 보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정 프로필을 작동시키면 그 프로필 값이 라이트룸의 카달록으로 넘어가서 라이트룸에서 보정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라이트룸의 플러그인처럼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개인 AI 프로필은 사용자의 편집 스타일에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보정 프로필을 만드는 데 권장되는 방법인데요. 이 프로필을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편집했던 라이트룸 카달록에서 3000장의 사진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그럼 임혜진 AI가 여러분들의 보정 스타일을 분석해서 나만의 보정 프로필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나중에 편집할 때 이 보정 프로필만 적용하면 사진에 맞게 임혜진이 알아서 보정을 도와줍니다. AI 프로필 보정 시연은 오늘은 잠시 생략하고 빠른 소개를 위해서 유명 작가들의 보정 프로필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정할 수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으로 제가 촬영한 저희 애들 사진을 시네마틱 럭셔리라는 보정 프로필로 한번 보정을 해보겠습니다. 유즈드트 에디트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보정을 할 거냐 이렇게 나오는데 포트레이트, 스포츠, 웨딩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포트레이트로 그 다음 라이트룸 카달로그 그러니까 내가 이미 라이트룸에 사진을 옮겨놓은 그 카달로그를 불러와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브라우즈해서 저는 이 테스트 테스트 이 카달로그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 왼쪽은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네 요거를 해서 업로드 그러면 이제 사진이 업로드가 되면서 작업이 시작합니다. 네 이제 업로드가 끝나면 여기 보시면 이제 막 뭐가 돌아가죠. 에디트 이게 이제 연산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AI가 제 사진을 분석해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보정값들을 넣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계산이 다 끝나면 다운로드 투 리뷰 버튼이 활성화가 되죠. 여기를 클릭. 그러면 내가 이제 보정을 끝났으니까 이걸 다운로드 할 거냐. 그럼 다운로드 에디트 그럼 이제 기존에 설정값들이 있으면 그걸 덮어 씌울 거다. 이런 경고문이거든요. 여기서 컨티뉴. 자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난 건데 여기서 오픈 라이트룸 카달로그 그럼 이제 라이트룸이 실행이 돼요. 그럼 이제 제가 촬영한 애들 사진 카달로그이 나오는데 원래 이제 원본이 어떤지 Y 눌러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원래는 이런 색감이었는데 아까 유명 작가의 보정 프로필이 입혀진 네 이런 수치값으로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진 어떤지 볼까요? 네 수치값들이 조금씩 바뀌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사진의 분위기에 따라 거기에 맞는 보정값을 AI가 알아서 이렇게 수치를 조정해 준 겁니다. 이거는 비슷비슷한 사진이니까 아예 분위기가 다른 거 한번 볼게요. 네 이것도 보시면 요랬던 사진이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여기 보정값들이 알아서 들어갔죠. 따로 보시면 네 여기도 다르게 들어간 거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 똑같은 사진에 다른 레시피를 한번 입혀 볼까요? 일단 라이트룸을 다시 끄시고 네 이번에는 이 프로젝트 뉴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포트레이트 다시 해주시고 브라우즈 아까 그 똑같은 카달록을 불러와 주세요. 네 이제 왼쪽 이 메뉴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위에 같은 경우는 보정을 하면서 어떤 값들을 추가로 할 건지 뭐 예를 들어 크롭을 먹일 건지 아니면 포트레이트 크롭 네 인물에 맞게 또 크롭을 할 건지 아니면 피부를 부드럽게 할 건지 마스크를 입힐 건지 뭐 여러가지 설정값들을 먹이면서 넘길 수가 있고요. 아래는 제가 라이트룸에서 미리 픽한 사진들 있잖아요. 뭐 1픽 2픽 뭐 이렇게 한 설정값들을 별 5개 아니면 플래그 표시를 한 사진들 뭐 이런 사진들만 골라서 보정을 할 수가 있는 필터입니다. 여기서 똑같은 사진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레시피를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썼던 레시피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번에는 러브 앤 라이트 네 요걸로 한번 레시피를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로드 네 그럼 아까랑 똑같은 과정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생략할게요. 또 라이트룸이 실행되면서 이제 Y를 눌러보시면 아까랑은 다른 보정값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네 사진의 느낌이 좀 달라졌죠. 아까는 약간 쿨톤의 느낌이 강했다면 지금은 약간 웜톤의 느낌이 강하게 보정이 됐네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른 풍경사진 여러 장을 한번 보정을 해 볼 텐데요. 다시 크리에이터 뉴 프로젝트 그럼 여기서 랜드스케이프 자 여기서 제가 풍경사진만 모아놓은 네 카달록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체크해 주시고 이 보정 프로필은 이번에는 이제 타임리스 컬러라는 네 보정 프로필을 이용해서 보정을 해 보겠습니다. 모든 과정은 똑같아요. 자 이 카달록은 제가 베트남에서 찍어온 여행 사진인데요. 원본은 네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이 타임리스 컬러 색감으로 바뀐 걸 보일 수 있죠. 네 다른 사진 이게 촬영 시간에 따라 이렇게 노출이랑 색감이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얘가 알아서 이렇게 보정을 해 준 겁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일괄 작업을 할 때 굉장히 편리하죠.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제가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프로필 인물 사진을 한번 보정을 해 볼 텐데요. 이번 색감은 럭스 컬러 있죠. 네 이거를 선택해서 한번 보정을 해 보겠습니다. 업로드 자 제가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인물 사진이 보정이 됐는데요. Y를 눌러서 또 한번 확인해 보죠. 원래는 이런 노출값과 이런 색감의 사진이었는데 이렇게 이미진 AI가 보정을 해 줬습니다. 옆사진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바꿔줬고 네 약간은 웜톤 계열로 네 보정이 됐네요. 노출값이 좀 강하다 싶으시면 뭐 사진에 따라 이렇게 조정을 해 주셔도 돼요.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네 지금은 13장의 사진을 보정을 했지만 이 사진이 한 천장 이렇게 되면 굉장히 노가다잖아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때 이미진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미진 사진 보정 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제가 사용해 보니까 이 툴은 일반 취미 유저들한테는 별로 효용성이 없을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양의 사진을 대량으로 작업해야 되는 뭐 스튜디오라든지 아니면 웨딩 스냅이라든지 아니면 뭐 돌잔치 스냅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용했을 때 굉장히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보정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라이트룸에서 다 선택을 해놓고 그 선택된 사진들만 이미진 플러그인을 실행시켜서 바로 적용시켜 버리는 뭐 얘가 작업하는 동안 딴 일을 해도 되니까 AI가 내일을 대신해 둔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